스콘과 케이크 스콘과 케이크 스콘과 케이크 스콘과 케이크 스콘과 케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콘과 케이크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이어드라는 곳에서 스콘 두 종류랑 케이크 두 종류 준비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시그니처 바질 페스토 스콘부터 먹어볼게요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 계란 쏠티 카라멜 스콘 양념 bolt 비닐라멜을 탕퍼를 넣어서 골고루는 을료수 breed의 고추린다 소스 골고루는 염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빅토리아 버터크림 케익이랑 더블 초코 케익도 먹어볼게요 모짜렐라 버터크림 케익 딸기맛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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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저게 다 닦을것같은데 진짜 맛있다 가죽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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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숟가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 팽이버섯 잘 먹었습니다 끝 끝 잘먹었습니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